자, I've been asked to assist in solving the murder of a young woman named Susan. 자, be asked to 뭐뭐하라고 요청받다. 자, 나는 도우라고 요청받았습니다. 도와달라고가 되겠죠?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. 네임드 5형식 pp죠? 그래서 모모라는 이름에, 수잔이라는 이름에 젊은 여성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